아티스틱한 패턴 네일의 선두주자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네일아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수많은 셀럽들의 네일아트를 책임지는 박은경 네일아티스트를 만나보자 네일아티스트라는 지점 자체가 디자이너나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일이름이 붙이고 그 이름을 사람들이 말하게 만드니까 그 당부서는 그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이어 네일 자체가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타워주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아티스틱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모습이랑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서울랑 높으니까 이렇게 좀 높이 있는데 어.. 끝에 와온 것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촬영장이 있어요 촬영장 딱 하는 게 회원장에 흔들만 그려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다 해보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블루스네일, 슈퍼스네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러고 나니까 길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스탭들도 다 데리고 가긴 하는데 아주 사나우세요 블루스네일 일룸도 처음에 오리지널로 만들었던 일룸은 지금은 구할 수 없어요 어.. 그래서.. 그냥 뭐 메이크업이나 각광지를 넣을 수 있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모든 색깔들을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일은 그런 게 가능한 그런 그냥 한 장 같은 거 만드실 때 보면은 금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태 같은 곳을 보면은 금방으로 이렇게 붓이 써져 있는 그런 필름들이 이런 얇은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필름 자체가 그라데이션으로 나와 있는 필름이 있거든요 금방으로 필름이 떨리셔서 그 추천된 느낌의 문제가 있으신 것처럼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특이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일아티스트 박영영입니다 저 오늘 강의하러 여기 왔는데요 오늘 올 때 보니까 다들 인사도 너무 잘하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재밌게 강의를 하고 갈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네일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청단남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고 많은 네일아티스트분들이 이 학교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 힐링